갑니다 당신이 써봐야만 잊지 않았네 어두운 이 세계를 넓은 바탕에 두 개의 흔들로 지켜준 당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게 인생이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내가 되어진 당신 우리 노래교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코로나는 힘든 시기에도 노래교실이 와주시니까 정말 좋아 언제나 내 곁에서 빈대가 되어야죠 언니들이야 우리 노래교실이 이렇게 내 불로 지켜줘 당신 이리 갈까 처리 갈까 방황하지 않네 세상 적에 부딪힐 때만 더 언제나 내 곁에서 등대가 되어준 당신 이젠 내가 당신의 등대가 되어줄 박수 이 책에서 현정 가수님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노래는 현정 가수님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책 11페이지 여행을 향해 두고 향해 다친 자라는 거라 더 친한 사랑을 주고 그 꼬만 권위하는 거라 너만은 설레임을 주네 사랑은 행복에 놓고 욕심 없는 사랑 만들고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여라 하얀 종이에 쓴 고픈 말은 사랑해 당신은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서로 이유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인 이유 없고 사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향긋한 지자야보다 더 진한 사랑을 주고 달콤한 권위하는 거라 너만은 설레임을 주네 사랑은 행복에도 고마워 욕심 없는 사랑 만들고 고픈 새해 이유 없이 좋은 우리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여라 하얀 종이 위에 쓴 고픈 말은 사랑해 당신은 당신을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하얀 종이 위에 쓴 고픈 말은 사랑해 당신은 당신을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좋은 우리 사랑 학교 강 masculine 학교 assassin 12월 말 c c 우리 현정 가수님 노래가 다 좋아요 얼굴만 아름다우신 게 아니라 마음이 좋으세요 마음이